안녕하십니까 미디어애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주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일찍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사전선거 조작 시나리오 버전 1.2 6월 21일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선거 조작에 대한 시나리오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증거와 진실을 자꾸 토대로 모아보니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선거 조작 범죄자들, 범죄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모든 증거들을 누구를 가르치느냐? 범인을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금 위험한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만 믿고 저는 과감하게 범인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 지금 사전선거 조작 시나리오, 4.15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인데 이 사전선거에서 아주 강한 부정을 저질렀 거죠. 아주 조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범인들, 4.15 총선의 범인들을 저는 이제부터 얼굴을 깔려고 합니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에 부정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4.15 총선 부정 선거가 된 이유가 공직선거법 제158조입니다. 사전투표 조항입니다. 이 법은 악법 중에 악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법은 2014년에 만들어집니다. 2014년. 이 악법이 탄생한 것은 약 한 6년 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이 이렇게 악용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8조 2항을 보시면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이게 굉장히 큰 악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손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흔적을 남긴다면 감히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선거의 명부에다가 여러분이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이렇게 표를 과감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하면서 이렇게 손 지문을 찍게 되죠. 손 지문을 찍게 되는데 이 지문은 주민등록 찍을 때 다 여러분의 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조작을 한다면 전자적 조작을 한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세자, 홍길동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필적 조회 안 됩니다. 세자 가지고는. 그래서 이 세자가 홍길동 아무렇게나 써버려도 됩니다. 대신 누가 써버려도 이 홍길동이가 이 필체와 이 필체와 같다 아니다. 법적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법 중에 악법이다. 공직선거법 제 158조는 반드시 폐기되거나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용 중에 악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58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법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표가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사전투표 프린트가 나오더라도 자기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정확하게 보세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각자 자기 도장을 가져와서 자기 도장을 찍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아무나 이렇게 바깥에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4.15 부정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자기 도장을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전자적 형태로 그냥 막 도장을 만들어서 프린트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전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선관위의 이렇게 자신의 도장이 다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적이 도장은 얼마든지 바깥에서 카피를 했어요. 여러분이 도장을 찍지 않아도 대신 찍어서 투표지를 만들어내서 가짜표를 바깥에서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가짜표를 똑같이 프린트 여기다 도장을 찍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악용 중에 악용이라고 말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제15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투표관리관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이 위법 때문에 이 4.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4.15 선거 부정이 아주 거대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은 이유는 뭐냐. 공직선거 규칙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만든 규칙이죠.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는 사전투표지 발급기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다. 인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법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당신들이 무시하고 규칙을 더럽게 만들어서 악용을 하셨잖아요. 당신들이 규칙을 그렇게 만든 것이 법이 아니잖아요. 자 당신들이 만든 그 규칙은 이 법의 정신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용하신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아주 악용 더럽게 악용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악용 중에 또 악용이 있습니다. 공제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조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관내 사전투표 인구 사람이죠. 관내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표 숫자가 표 숫자가 막 증가하는 겁니다. 표 숫자를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물론 회송용 봉투도 마찬가지로 표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이것도 악용 중에 악용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악용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악용을 하신 거죠. 관내니까 봉투를 필요 없다. 예전에는 사전선거 아니죠. 우편선거였죠. 뭐라고 했나요? 부재자선거. 부재자선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편함을 통해서 일련번호 이렇게 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다 했죠. 이 부재자선거에서도 부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조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용 중인 악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여기 보시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죠. 규칙 이것은 지금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인데요. 중앙선거관이가 만든 규칙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거관리 직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세셔야 됩니다. 세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셨습니까? 직무 태만하셨죠? 안 세셨죠? 모든 선관리 직원들이 이 사전선거 안 세셨죠? 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악용 중인 악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원 분명히 규칙으로는 사전투표자수 등을 기재해야 되고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사전투표자수가 오면 뭐 세야 되는 거죠. 기록을 해서 누가 오시는지 셌어야 되는 거죠. 입장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표를 나눠주던 해서 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악법의 시작입니다. 악법의 시작. 이 악법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 기원을 쫓아가 봤습니다. 2013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그러니까 공포된 지가 1월 17일이니까 17일 이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부재자 투표로 되어 있었고요. 2014년 1월 17일 이후로 사전투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만악의 그런 악법의 시작입니다. 2014년 1월 17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 자들이 2014년 1월 14일 날 이런 2020년 4월 15일에 아주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단초를 여기에서 만들었다. 2014년 1월 17일 날 만들었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회에는 누가 했었고 그리고 누가 관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대 국회고요. 새누리당 대표 최고는 황우여였습니다. 황우여. 최고 대표라고 했었죠. 그리고 안전행정위원장은 김태환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안전행정위원장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 소관으로 법이 발의됩니다. 김태환. 구미얼인가요? 구미얼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그리고 보궐선거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새누리당 대표는 이정현 대표가 맞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여기 이분들이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악법이 탄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협력해서 악법이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악법이 탄생한 이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황우여, 김태환, 김무성, 이정현 이렇게 흘러왔다. 이 악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흘러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3년 12월에 안전행정위원장 이렇게 제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 누구신가 했더니만 안전행정위원장이 김태환시더라고요. 새누리당 군미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한발의자가 보니까 발의자로 보시면 박기춘, 진선미, 문희상, 이찬열, 박남춘, 박성효 문희상 여기 있죠. 문희상 그래서 저는 책임이 있다. 박기춘, 진선미, 문희상, 이찬열, 박남춘, 박성효 이 여섯 사람이 아주 4.15 부정선거에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이 법안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표 편의를 제고하여라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다 보니까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막 가지고 하니까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투표 편의를 제고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편의를 제고하며 참, 이게 나라의 국민의 주권을 이렇게 다루는 일을 이렇게 편의점, 무슨 편의점 같은 발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투표 편의를 제고하며 아주 편안하게 그냥 표를 말아먹은 거죠. 이게 악법의 시초였습니다. 이게 아주 하찮은 이런 편의를 위해서 아주 그냥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4년 8월 13일과 2014년 1월 17일을 보면 68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68조로 보면 사전 투표 설치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2014년 1월 17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법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악법의 대표적인 악법이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13년 8월 별지 제55서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표,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니까 투표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자수. 여기 보이시죠? 투표자수. 네, 투표자수. 여기 보시면 이건 셉니다, 사람이. 지금 그전까지는 사람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투표 관리 상황에서 투표자수를 날일자로 셌든 뭐 어쨌든 셌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이 손으로 세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자수를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 2014년 1월 17일 날 바뀌었다고 하죠.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지금 읽어보시면 투표용지 발급기한 발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용지 발급기가 뭐라고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 누가 조작합니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자, 선관위 중앙에서 이 투표용지 발급기한 발급수를 마음껏 조작하도록 만든 법이다.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미 조작을 했더라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제 50호 서식,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제가 여기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13자리가 만학의 근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만학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투표용지 발급기한 발급수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프린트에서 나오는 기계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고요. 노트북, 그리고 노트북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냐면 중앙선관위에서 가져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가져온 그 데이터. 그 중앙선관위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조작이 되어 버리면 여기 1,000명을 투표했는데 1,500명으로 조작을 해버리면 1,500명이 투표한 걸로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투표하다 보면 1,000명인지 1,500명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주시 진동면인가요? 그런 것처럼 어처구니 없게 되는 거죠. 어처구니가. 인구, 자기 사는 사람이 150명인데 투표자가 200명이 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변경 전에 내용을 사실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있어서 여기다가 선거인 명부를 프린트를 이미 해버립니다. 일정 시점이 딱 되면 선거인 명부를 보십시오 하고 여러분에게 확인을 요청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누구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가서 선거인 명부 열람이라 해서 며칠에 기간을 두고 열람을 하게 합니다. 내가 혹시 빠져있나 내가 선거인인데 빠져있나 해서 자기 이름을 내가 이 주소에 있는데 빠져있나 해서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줍니다. 물론 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잘 없지만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 날에는 이렇게 자신의 칸을 보고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내 이름이 여기다 왔으면 내가 홍길동 왔으면 하면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 명부가 있으니까 종이 명부가 있으니까 속이지 못했던 거죠.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랬어야 되는데 이 2020년 4월 15일 날 벌어진 선거는 이런 종이 선거부를 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따으로. 제가 만학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만학의 근원. 지금 보시는 여러분은 지금 이 전자 선거인 명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데이터냐. 중앙 선관위의 서버에 딱 들어있는 이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도 아닙니다. 저기 저 멀리 있는 중앙 선관위. 과천에 있었나요? 어쨌든 과천에 있는 중앙 선관위의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있으면 공길동 쳐서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본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걸 저장을 한다? 조작질을 해도요. 어차피 4,500만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선관위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온 분도 온 것으로 조작이 충분히 가능해져 버린 거죠. 만학의 근원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어디에서요? 전자 선거의 명부였어요. 이 전자 선거의 명부를 누군가가 접근해서 조작질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국민이 천만 명 투표했는데 1,200만 명 투표한 걸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던 거죠. 실시간으로 조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멋있게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은요. 편의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선거 할 때 이따식 하면 안 되는 거죠. 편의점에 갔을 때나 이렇게 사인하고 상글에 콜라 한 명 샀는데 잘못돼도 그 콜라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이 사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내전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중앙 선관위가 아주 흉폭한 짓을 감행했던 거죠. 전자 선거의 명부 반드시 폐기해야 됩니다.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물론 생선이 있다고 해서 고양이가 그걸 먹지만 않으면 되죠. 하지만 고양이 앞에 생선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 선거의 명부가 잘 활용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자들이 아주 고양이가 아주 생선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덥석 집어물었죠. 그래서 이 전자 선거의 명부는 폐기해야 된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전자 선거의 명부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전자 선거의 명부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치고 주민등록번호 치시면 생년월일 치시면 이렇게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선거의 명부하고 이 전자 선거의 명부하는 정말 장난이죠. 속임수죠. 속임수. 여기에 뭐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확인을 다 시켜주겠죠. 물론. 조작질이 문제라는 거죠. 조작질이. 자기 이름 다 있어요. 당연히 등지해놓겠죠. 잘. 자기 이름 확인하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해버린다든지 투표했는데 빼버린다든지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막을 방법이. 다른 이런 시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전자 선거의 명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전자 선거의 명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셨죠. 전자 선거의 명부 폐기해야 됩니다. 종이 선거 명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버린 거죠. 이놈의 고양이들이 중앙선관위가 아주 뒷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요. 사전 선거에서 아주 4.15 선거에서 사전 선거가 아주 집중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요. 약 4천에서 한 1만 표가 이렇게 가지다 집어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조작 컨트롤 타고가 있습니다. 한 두세 사람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분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이 자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점조직으로 운영을 했을 건데 각자의 역할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무마하고 자금을 조직하고 점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 이제 다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계획을 한 거죠. 계획을 하고 시작하면 사전 선거가 시작되면요. QR코드를 출력하면서 계속 가짜 유령들이 와서 투표하게 만드는 거죠. 고스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이름을 치고 이렇게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접속하는 척하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사람이 사인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지문 날인한 것처럼 하고 해서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사전투표에서 찾아온 것처럼 하고 일단 카운터를 하나 늘여놓죠. 일단 카운터를 계속 늘여놓습니다. 천명이 왔으면요. 천오백 명이 될 때까지 늘여놓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여기 동사무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투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전체 인원이 천명에서 천오백 명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중앙선관위 서버하고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통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명 투표했는데 여기서 천명 투표했는데 중앙선관위를 거치면서 천오백 명이 되죠. 천오백 명. 그러면 이 천오백 명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가짜표 삽입팀들이 야, 천명인데 천오백 명이다. 그러면 얼마 보태야 됩니까? 오백 표. 오백 표 더 집어넣으라는 게 이렇게 알려지죠. 알려져서 가짜표를 미리 만들어 와서 자, 오백 표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는데 그래서 오백 표를 못 집어넣고 498표 집어넣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표가 부족한 거죠. 표가 부족. 대도 안 하기 부족. 그리고 심하면 또 남죠. 한 표 남고. 이 짓을 하다 보니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표를 집어넣다 보니까 남는 거죠. 한 표 남고 열 표 남고 엉망진창이죠. 야, 천오백 명이야. 오백 표 더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알려줬는데 조작은 이미 해놨으니까 천오백 명이 온 걸로 이미 뭐 이렇게 사인을 하던 뭐 이렇게 지문을 도장 찍은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전자 조작은 다 일어난 거죠. 이미. 천표. 실제 사람이 천 명 왔고요. 천 명 왔고 이미 여기 또 오백 명이 와가지고 오백 명이 들어와서 천오백 명이 선거한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미. 그리고 이제 실제 실물 투표를 표를 집어넣어야 조작이 안 들키니까 오백 표를 기어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저 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봉인지가 떨어지고 막 난리 난 거죠. 쌩 난리가 났었어요. 곳곳에 개표소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에 보면 정말 가관이죠. 이게 다 증거들입니다. 저 이해되시나요? 막 표를 중간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주 다급하게 집어넣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요? 자물쇠까지 없고요. 개표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리고 봉인지를 떼고요. 다시 써붙이 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 색자 쓴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필적이 줘야 된다고요? 안 돼요. 이름 색자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 색자 가지고는 이렇게 필적 조회가 안 됩니다. 이걸 알고 이 자들이 아주 대피를 열심히 하죠. 여성이면 여성을 대신해서 사인하고 남자면 남자가 사인 대신해가지고 아주 봉인지를 새로 딱 붙여놓죠. 도중놈들. 모를까봐. 다 알아 이놈들아 이제. 그래서 개표소로 가지고 옵니다. 개표소로 가져오면 이 개표소에서 열심히 분류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는 무슨 역할을 했냐. 자 1500표를 세야 되잖아요. 제가 1000표가 진짜 표고 500표가 가짜 표면 1500표를 세야 되는데 멍청한 친구가 700표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럼 200표가 남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감시한 거예요. 그거. 혹시나 1500표 이상 나와버릴까봐.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1500표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대조표를 가지고 이놈들이 막 이렇게 투표 분류를 하고 있어요. 1500표가 돼야 돼. 목표값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1500표. 1500표가 나와야 돼.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1500표를 만들죠. 억지로 만듭니다. 1500표를. 막 어떨 때는 무효표 만들어서 1500표를 만들고요. 어떨 때는 막 잔여 투표소를 투표를 없애버려가지고 1500표를 만들기도 하고 참 가관이었죠. 가관. 어쨌든 이 투표지 분류기는요. 이 개표소는 조작된 표를 맞추어 내 역할이다. 그래서 이 1000표와 500표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인데 이미 전산으로 1500표가 투표했다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생쇼으로 했는데 심지어 여기 500표가 아니라 집어넣다 보니까 멍청해가지고요.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때려넣다 보니까 500표를 정확하게 두 번 세고 두 번 세고 이렇게 했겠죠. 뭐 이렇게 기계로 세는지 어쩐는지 모르지만 한 표가 모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표 부족이 되어버리고요. 한 표가 남아요. 플러스 1 엄청 많았죠. 플러스 10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멍청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조작은요. 그 중앙선관위에 표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증감시키는 이런 짓거리는요. 국내에서 안 합니다. 중국 중국 저기 중국이나 해외에서 사무소 차려놓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간땡이 크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조작하신 여러분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요. 지금 외부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조작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거기서 표를 갖다가 조작을 하신 분 여러분은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조작하는 순간 이미 죽었으니까 자수하세요. 자수하셔야 여러분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80석 아주 형편한 후가무치한 결과였죠. 그리고 통계 결과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돼요. 대수의 법칙이 이런 거 자꾸 설명해봐 입 아픕니다. 아주 무식한 통계를 한 한 학기만 들어도 정말 말이 안 된다. 자파도 마찬가지 자파도 통계로 보면 너무 안 맞아요. 맞지 않으니까 자파들도 이제는 의식 근심하게 생겼어요.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이 나라 어찌 되나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어찌 되기는요. 이런 놈들 다 물리치고 이제 새 나라 가는 거죠. 자 뭐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계속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전선거 조작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노트북과 이렇게 이렇게 신원 조회기가 있는데 그리고 사전선거 투표기가 있는데 이게 사전선거 투표 인쇄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투표 관리관들이 멀쩡히 둘이 앉아있으면서 도장을 안 찍죠. 프린트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프린트해서 집어넣어라 인쇄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협조죠. 협조. 이건 협조였습니다. 협조. 그러니까 이놈이 밖에서 전자의 선거인 명부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사전투표자를 계속 일간 이렇게 증감을 시켰죠. 계속 증가시켜서 계속 목표 숫자로 상승시키도록 이렇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들은 이분들이 다 증감시켜 이렇게 투표하는 동안 계속 증감을 시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열심히 그렇게 표가 증감이 되고 있었죠. 계속 온라인상으로는 그리고 이분들이 표를 준비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용지 인쇄기는 뭔 일이냐면 바깥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장을 안 찍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바깥에서 충분히 인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치다. 이 사전투표 프린터와 이런 것들이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투표용지 교부수가 나옵니다. 첨 11,938 이렇게 인쇄가 되어 나오죠. 인쇄 인쇄입니다. 인쇄 어디서 나왔냐면 노트북에서 나온 거예요. 노트북 중앙선거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교부수가 이 값은 진짜 투표자 수가 아니라요. 진짜 투표자 수에다가 가짜 표를 이미 더한 거죠. 가짜 표를 집어넣을 예정하고 가짜 표를 이미 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천 표를 이미 진짜 숫자고요. 500표는 가짜 수를 이미 증감을 시키라는 거죠. 500표를 이미 플러스 시켜놓고 실시간으로 증감시켜 놓고요. 사진 생각하는 동안 계속 증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표를 500표를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500표를 딱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친구들이 그냥 498표를 집어넣지 않나. 그래서 인원 수를 손으로 그런데 이분을 표를 내줄 때 손으로 이렇게 세거나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손으로 세거나 메모하지 않습니다.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위들이 참 이게 잘못된 거죠. 투표자가 오면 세스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세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도장도 아니죠. 이건 도장 아닙니다. 이걸 도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프린트됩니다. 바깥에서 인쇄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전투표소가 아닌 바깥에서 인쇄하라고 한 짓거리죠. 이게 다 그리고 이 투표 이 빨간 도장도 보면 어디서 보면 시커멓게 있어요. 칼라 프린트를 안 하고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고 시커멓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어디서 복사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색갈만 빨간 것도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도장 찍지 않고 이렇게 원래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찍으러 법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도장을 찍지 않고 프린트로 출력되는 이 사전선거가 이 가짜 투표지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 이것도 마찬가지죠. QR코드 사용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왜 사용했느냐 이렇게 혼선을 주고자 했던 거죠. 혼선을 그러니까 가짜표를 이렇게 만들어도 만약에 바코드를 쓰고 거기다 일련번호 숫자를 적었다면 이렇게 프린트 될 때마다 숫자가 보였다면 이렇게 사전선거 조작을 하기 어려웠죠. 사전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가짜 투표용지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본선거 투표용지와 비교해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 때문에 본선거는 조작하기에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남기 때문에 워낙 한 만 표식을 하다 보면 이 숫자 하나 몰래 잃어버리 샘치고 집어넣어버리도 모르죠.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있으면 방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사전선거에서 아주 가짜표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4천에서 한 만 매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4천에서 만 매가 중간에 사전선거 투표 여기서 보관 동사무소에서 선관위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에 아주 표를 왕창 집어넣은 거죠. 저는 오히려 오는 과정에 넣은 것보다는 선관위가 이걸 받아서 몰래 집어넣었다. 고양이가 선관위 직원이더라.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시에서도 보면 봉인지에다 막 사인하고 있고요. 사인한 것을 마치 창문에다 붙였다. 그걸 무슨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 참 그게 무슨 반창고입니까? 거기다 붙이게 그리고 왜 들고 다닙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전선거 조작을 위해 필요한 도보들 다섯 번째 보면 여기 보면 경찰도 보입니다.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 경찰 중에서도 상당 부분 부정선거에 매수가 되어 있다. 협력하고 있다. 협조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협조자들만 이번에 아마 호송을 맡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있으나 만한 경찰관과 경찰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경찰관님들. 아주 악한 거죠. 당신들 꼭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눈을 감은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감은 그 범죄에 지금도 양심 있는 경찰들은 양심 선언하세요. 민감용 따르지 마시고요. 수사하시고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악과 싸우시에 여러분이 삽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있으나 만한 경찰관과 출동할 필요가 없는 무인 경비 시스템. 무인 경비 시스템은 있으나 만하고요. 저 경찰관도 있으나 만하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작 가능한 CCTV라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미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막 사인하고 난리인데 그거 뭐 거기 보관함에 사인해도 뭐 그것이 괜찮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 뭐 뭐가 문제겠어요. 어쨌든 가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선거 조작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 일곱 번째 제가 이번에 영상을 또 다시 낼 텐데요. 어쨌든 조작 가능한 가짜표를 전국 배달 우체국 우체국에서 한번 거쳐 나가면서 가짜표가 듬뿍 더 실려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우체국도 보시면 우초국에 들어온 투표 숫자하고 선관위에 받은 숫자가 다릅니다. 물론 착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전선거 조작을 위한 필요한 도구들 여덟 번째를 보시면 개표소입니다. 이 개표소는 이 가짜표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가짜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현미경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 그 창관인들은 1m 떨어지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죠. 이분들이 그래서 투표 이렇게 4.15 부정선거를 밝힐 만한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찍어주셔가지고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멍청한 분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멍청한 자기 눈깔만 믿고 그래서 가짜표 의심 없이 이렇게 자기 눈깔만 봐가지고 3.5초에 지나가는 거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아주 의심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어. 보기를 뭘 봐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조작 투표지 분류기 이것은 끼워 맞춘 거죠. 조작표들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끼워 맞춘다고 애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작표들을 끼워 맞출 수 있는 조작 투표지 분류기 였던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것입니다. 투표용지 교부수가 11,938표입니다. 자 이러면 만약에 진짜표가 만표고 1,938표가 가짜표라고 한다면 뭐 한 2,30표가 2,30% 더 들어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1,938표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얘들이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36표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 멍청한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표 부족인 거예요. 이렇게 2표 이거 보시면 숫자 보이시잖아요. 2표 부족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가 되니까 이렇게 허위가 뽀록 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뽀록 난다. 그러니까 만표가 진짜표인데 진짜표도 있어요. 진짜표도 있고 가짜표도 있고 이래야 가짜가 진짜가 되잖아요. 전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진짜표 있고요. 가짜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표가 만표 가짜표가 1938표 알 수가 없으니까 몇 표 집었는지 1938표를 넣었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느냐. 다시 설명하면요. 사전투표소에 만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실제로는 만명이 오니까 얘네들이 증감을 시켰던 거죠. 계속 그 사이에 투표한 사이에 증감을 시켜서 11,938명이 온 것처럼 딱 이렇게 맨 마지막에 끝낼 때 프린터 딱 대기급 한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진짜 11,390 938명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사인을 다 한 거죠. 거기서 프린터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샌 것도 아니니까 다 개표 참가하니 투표 참가하니 다 사인을 해요. 멍청하게 그렇게 다 사인을 한 거죠. 가짜 문서에다가 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셨죠. 그런데 개표소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표 상황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 친구들이 멍청하게 만약에 만표가 진짜 표라면 1936표만 딸랑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자기들도 셌겠죠. 가짜표 만들어가지고 세보고 야 1938표 집어넣으래 이러면서 막 센 거예요. 여러 사람이 세가지고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집어넣는데 왜냐면 또 나눠집어넣어야 돼. 얘네들이 이쪽 동해는 몇 표 집어넣고 이쪽 동해는 몇 표 집어넣고 분산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멍청하게 분산시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한 표씩 적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두 표가 된 거잖아요. 표보가 모자란 거예요. 1936표밖에 못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4.15 총선이 부정이다 라는 것에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결론 내셔야 돼요. 아 4.15 총선은 저 따위로 부정을 저질렀구나. 마무리할게요. 사전선거는 4.15 총선의 사전선거는 완전한 부정이었고요. 4.15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프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거짓말과 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살 수가 없고 이 자들과는 결별해야 됩니다. 결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주장을 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경찰 검찰 그 누구도 좋으니까요.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를 하셔가지고 이 4.15 부정선거를 밝히시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세운 나라를 일으킨 영웅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경찰 공무원 여러분 검찰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받은 소임 하늘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하셔서 정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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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